미세한 차이를 선수들이 빨리 극복을 할 것 같지만 그 미세한 차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, 사실. 백크샷. 백크샷 들어가면서 팔라준 선수가 아주 힘 있게 외쳐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팔라준 선수가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. 우승할 당시에 공을 치면서 스스로 막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? 지금 백크샷 들어가면서 너무 좋아했었던 팔라준. 자, 얇게 처리한 공. 스스로도 나옵니다. 한 득점 올려놨습니다. 자, 이제 뭐 득점 기계가 가동이 됐나요? 좋은 샷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백크샷에 이어서 연속 득점. 자, 멀리 뒤쪽으로 보냈고 자신감있겠습니다. 한 번 흘리니까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군요. 4득점 좋습니다. 팔라준. 아, 좋네요. 옆돌리기. 강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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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합니다.